데이터 왜 켜빡쌤? 슈레더 쓰자 슈레더 호감무기 슈레더 naze 슈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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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 경험치 SMG 장관 경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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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았네 오 잘 뜨네요 근데 관통낮은 총은 딱히 필요 없는데 슈레더 미만 잡인데 지금 나중에 갑옷 입은 에일리언 같은 거 나오니까 챙길 필요해야 했지만 저희는 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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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SMZ 잠뜩 2200원 생명 훔침 이번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음 거미 3피 최대 체력 더블 배럴 원거리 데미지 비리 안착 모자라기는 이번엔 체력이 많이 나와서 체력을 많이 찍어서 공속 데미지 삼두 데미지 레이저 애매해 유리대포 철판 깨진 입까지 가져 웨이브 끝나고 수확만큼 저거 뭐지 저거? 돈 얻어요 활동할때마다 5% 증가한다고 병업치고 병업치고 데미지 6% 원거리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 슈레더 깨진 입까지 슈레더 더 좋아 고감총 인테리 피곤 일 수 자동 에임입니다. 구동 모드도 있긴 있던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치확 럼버잭 공속 스코프 미니건 미니건 도움될까 보라템 데리고 가는게 낫겠지 반손으로 미니건슬 간손으로 미니건 주워 두레더더 주워 두레더더 철판 세대체력 수갑 수갑 수갑하자 치확 곰키퍼 곰키퍼 세대 왼쪽 제 두레더더 멘트 불 코 두레벨 요룻 두레벨 행운 방어구 미사일 미사일 수갑이긴 해서 수갑이긴 해서 예측샷 하네 후갑 딜 센거 수갑 없게까지 차고싶네 미사일 중성자님 5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속 눈거리 수확 권총 외계 마법 SMG 지명타를 피 지명타를 피 지명타를 피 지명타를 피 지명타를 피 아 이템을 못먹겠네 370개 빼피 오래더 당원하셔서 늦을 것 같음 그냥 답라에 두배로 먹지 뭐 좋아 감당 안된다 무겁은 하나만 나오자 이템이네 그래더님 그래더님 아 잡을 수가 없네 중턴 힘각형 슈레더님 아 슈레더 제발 슈레더 슈레더 심각형 슈레덫 아 ändam pul t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거리 데미지 2. 공속 쓰레기 되는 건데. 근데 덤증 100이라 원거리 데미지 2. 너무 중요한. 공속. 화방. SMG. 슈레더. 슈레더 너무 반갑고. 고고고. 메달? 아니야. 슈레더. 슈레더. 슈레더 위협하는 마약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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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되는 맛. 가보데일리언 잡는 속도 보면은 이 딜이 꽤 많이 세다. 회피를 좀 찍어야겠는데. 회피 안 찍으면. 진짜 훅 갈 듯. 물론 회피를 찍어도 훅 간다. 방어북. 삼권총. 156딜. 관통 1밖에 안 됐어. 에반드. 엠프 10시 먹어야 돼. 라운드 끝날 때까지 열심히. 토닉템 먹어도. 기질 못 갚네. 오예. 토닉 진짜 지금 개꿀템이다. 회피 12. 어? 이거지. 비값을 수 있겠다. 근데 19웨이브네. 토닉이나 사야겠다. 잠깐만. 깎이진 않네. 아니 업적 달성 되길래 깎이는 줄. 잚. 새멘. 좋아 좋아 원 탓자 기다리는거 봐 우와 21댐 들어온다 21댐 21댐 생명 훔친 마이너스 2 생명 훔친 플러스 3 미니건 데미지 40 풀다운 0.06 생명 훔친 8% 0.06에 40이면 dps 미쳤네 bps 개높아서 보스 잡을 수 있겠다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와우 보스 순사 한 번에 두 명의 보스가 나타납니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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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폭발 우압 감소